청담 유학원 청담 유학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캐나다 유학을 생각하는 학생들에게는 아주 큰 뉴스인 코로나 백신의 접종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하였습니다.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현지시간 4월 9일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새로운 업데이트를 하였습니다. 캐나다의 코로나 백신 수급은 전체 국민이 5번이 맞아도 남는다고 할 만큼 엄청난 양을 가지고 있으며 본격적으로 접종도 시작되어 안전을 찾는데 매우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 내용은 유학생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소식으로 캐나다에 거주하는 만 16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캐나다에서 제공하는 코로나19 백신을 무료로 맞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캐나다 영주권 시민권이 없어도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캐나다에서는 5가지 종류의 코로나 백신을 접종시키고 있으며 만 16세 이상은 화이자 백신 만 18세 이상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실드, 존슨앤존슨 백신 중 하나를 맞습니다. 이로써 캐나다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생들은 곧 코로나 걱정 없이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학생들은 학교별로 접종 정보를 첨부한다 하니 곧 학생들로부터 백신 정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16세 미만 학생들의 백신 접종은 나오지 않아 우려의 부분이 있지만 계속 정보가 업데이트되고 있어 해당 내용도 올라오게 되면 바로 영상으로 정보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캐나다의 백신 접종은 모든 주에서 위험 수위와 우선 그룹을 나누어 순차 접종되고 있기에 학생들의 차례가 오는 순간 백신을 바로 맞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총리가 예고한 9월 안에 모든 국민의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이루기 위해 늦어도 여름에는 백신을 맞을 것으로 정리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